저리거나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확인을 하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함부로 먹는 게 아니군요. 알겠습니다. 자 그러면 그 무기적 균형을 위해서 좀 피해야 할 습관들도 우리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영희 교수님. 네 뭐 현대가 아까도 많이 나왔는데 현대가 이렇게 가빠지다 보니까 또 그리고 몸짱 신드롬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 무리하게 다이어트들을 많이 하시고 또 이제 급하게 비키니를 입으려니까 원푸드 다이어트도 많이 하시게 되고 또 패스트푸드랑 같이 탄산음료를 많이 드시는데 이렇게 되면 칼슘하고 이내 불균형이 온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나쁜 식습관으로 인해서 무기질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여름철에 부족함이 생기기 쉬운 게 적게 먹고 다이어트 하려고 하니까 그게 생기는 걸 수도 있겠어요. 그냥 여러 가지 골고루 많이 먹으면 무기질을 없어도 자연스럽게 되겠네요. 그렇죠? 맞습니다. 네 해조료 음식들 많이 드시는데 혹시나 좀 피해서 드셔야 될 분들이 있을까요? 윤 교수님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장이 좀 안 좋으면 배설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이거나 혈압이 좀 낮아서 어지럽거나 대부분의 미네랄은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두 분께 강조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이영은 교수님입니다. 네 뭐 무기질은 아주 아까 강성공사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골고루 모든 음식을 잘 먹으면 작은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섭취가 됩니다. 근데 이제 균형이 아까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죠. 그래서 탄산음료 같은 건 인이 많아서 칼슘의 배설을 촉진하거나 마그네슘의 배설을 촉진한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탄산음료라든지 또 우리가 칼슘 하면 사골국물 같은 걸 많이 내서 드시는데 사골국물도 칼슘 대 인의 비율이 인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칼슘이 생각부처럼 많이 흡수가 안 돼요. 그러니까 칼슘이 많이 우리 몸에 보유가 안 되니까 그런 거 또 이제 우유 같은 게 칼슘의 흡수에 가장 좋은 거니까 우유 한 잔씩 마시는 거 이런 것들 지켜주시면 별 문제 없이 건강하게 여름 나실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윤 교수님. 현대인 음식 자체가 무기질이 많이 부족하게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도 좋지만 건강을 많이 생각하셔서 특히 여름에는 무기질 결핍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식사 습관을 해서 보다 활기찬 여름을 나기를 바랍니다. 네 알겠습니다. 내일 방송 예고해드립니다. 천연 주스, 쉽고 빠른 아침밥, 요리가 쉬워지는 건강 양념까지 믹서와 녹즙기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내일 이 시간에는 귀찮아서 혹은 몰라서 모셔만 두었던 믹서와 녹즙기의 활용법과 관리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.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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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